그룹 세븐틴이 도넘은 사생팬들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소속사는 숙소 등 사적인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공항 보안구역에서 멤버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멤버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며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고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븐틴은 지난달 일본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최근에는 정규 4집이 MTV 올해 앨범에 선정됐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